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다산 정약용이 완성한 실학의 정신을 남양주에서 되새겨봅니다.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실학의 각종 자료들 중 18세기 조선의 수학과 천문학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천문시계인 혼계통원의를 실학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실학박물관 부근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 유적지가 있습니다. 선생의 생가와 기념관 그리고 묘까지 둘러보며 실학을 완성한 그의 발자취를 느껴봅니다.